개인의 인생사를 보더라도 어떤 개인적인 사안이나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핵심과 본질을 놓치게 되면 낭패를 크게 당하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대에 쏟거나 그다음에 유행에 쏟거나 또 주변 조언자들의 조언에 쏟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서도 핵심과 본질을 파악하는 부분에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을 날려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가들은 10년, 20년을 잘해오더라도 단 한 번의 대형 투자 실패 때문에 그냥 사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저는 작은 사업하는 아버지를 지켜볼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참 어린 시절부터 정말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완전히 골로 가구나 완전히 망하구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많이 느끼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청년기부터 지금까지 쭉 걸어오면서 어떤 현상 어떤 문제를 파악할 때 그야말로 본질과 핵심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사회가 당면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놓치게 되면 그야말로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가까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3구 대선 때 2월 11일 전후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사전투표 동료에 나섰습니다 사전투표 동료에 나섰기 때문에 급기야는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그냥 사전투표를 동료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동료해 가지고 거의 한 36%대까지 그렇게 사전투표율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거의 패배한 선거였습니다 그런 대선의 가장 분수령은 사전투표의 조작에 달려있었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쉬워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곱하기 조작률 몇 퍼센트에서 소지 조작 득표수가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살아가면서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놓치게 되면 이렇게 엉망진창의 결과를 낳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차원에서 어떤 사안이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점을 놓치게 되면 그러면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 것은 6월 1일 날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핵심과 본질이 뭐냐 이야기죠 지방선거의 성표를 결정하는 핵심과 본질이 뭐냐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유튜브 채널이 있지만 지금 시사 문제를 다루는 그런 유튜브 채널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수백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이름 내보내는 그런 가십성 기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수는 전부는 될 수가 없겠지만 소음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들을 필요도 없고 관심 가져야 될 필요가 없죠 때로는 그와 같은 소음이 본인이 내리는 의사결정에 엄청난 그런 잘못된 결과로 유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핵심과 본질이 뭐냐 이야기죠 핵심과 본질을 괴뚫을 수가 있으면 승리의 길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막 출발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의 핵심과 본질이 뭐냐 가장 중요한 사안이 뭐냐 그 문제를 놓치게 되면 그러면 이 정부도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소음 같은 부분에 그냥 휘둘리지 않고 그야말로 소음 속에서 핵심과 본질을 정확하게 괴뚫을 수가 있으면 그리고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가 있으면 승리의 길에 들었을 수밖에 없겠죠 핵심과 본질 그런데 사람이 본래 키가 이렇게 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선전선동이나 가문이슬에 잘 녹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쏙습니다 많이 쏙습니다 살아오면서 솔깃해가 쏙지 않습니까 달콤한 말에 그냥 쏙지 않습니까 선전에 쏙지 않습니까 선동에 쏙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냥 놀아나고 결국은 그러다가 뭐죠 뭐 그냥 말 그야말로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핵심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여러분 찬찬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과 본질을 정확히 관파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라 그러면 승리의 길에 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지금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게 대당하지만 동시에 바로 2월 1일 지방선거에서 선거전에 임하는 국힘당과 같은 그런 소위 보수 색조가 강한 그런 정당에게 주고 싶은 조언이다 이번에도 본질과 핵심을 놓치고 겟가지에 그냥 매달리게 되면 그러면 실패한다 이야기죠 그런데 그 겟가지에 매달리는 경향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또다시 저 사람들이 실수를 반복할까 그렇게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하는 겁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